난리났다 난리났다 이게 리얼이라고? 호랑이의 기운이 웡웡 하고 나왔네 지금 야 저기 발이 돼? 수년간 트레이닝된 거 다 너가 데리고 다녀야겠다 우리 학들 하이 아서퍼 안녕하세요 로버웨어 안녕하세요 우진입니다 두 분 동물 좋아하시나요? 아 완전 좋아하죠 너무 좋아합니다. 저는 동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그러면 지켜본 적은 있나요? 누군가를 여자친구나 부모님이나 누군가를 나라를 지켜본 적 있죠? 저는.. 제 자신은 항상 지키고 있어요 오늘은 동물이 누군가를 지켜주는 듯한 영상을 볼 건데 오~~ 사람보다 나 vorne 오~~ 산책시키고 있나보네 다른 동물 동적가나보네 뭐죠 저게? 오는데? 오! 급히 뛰 오는데? 와 여기 얼마나 몰랐을까? 두 마리였어 강아지가! 블랙동이 두 마리였어요! 두 마리니까 이 강아지가 한 마리만 안 쫓아가요... 두 마리 다 이렇게 이렇게... 후진 후진 주차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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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는? 저거 너무 하지 후진하고 있는데 저건 사실 너무 하지 뭐야? 도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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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 총 총 거의 뭐 가라 피카츄 정도로 와 근데 강아지 너무 위험하다 강아지 진짜 위험하다 근데 약간 볼독과 같은데? 아니 얘네들이 총을 들고 있어가지고 그니까 근데 도망가긴 했네 결론 안 쏘고 너무 위험해 보였어 걔네가 진짜 총을 쏠까봐 그거 멋있다 진짜 지름 높다 이게 자기네 차인데 외부인이 저걸 건든다는 뉘앙스를 느낀 거잖아 강아지는 그 딸이 딱 문을 열어줬 어 100만불트인 거였어 몸통 박치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어 또 위험해 보여 아기 나오면 좀 불.. 어? 침불테리어 안 된 거? 어어 아!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 우와 캣? 야 고양이가 있어? 와 저건 진짜 신기하다 고양이가 구해준 건 진짜 신기하다 우와 고양이가 성격 자체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역시 그 고양이가 그 원래 호랑이과라고 하잖아요 그 호랑이의 기운이 허웅 하고 나왔네요 지금 호랑이가 고양이과 아니에요 고양이가 호랑이과 아니에요 아하하하하하하 반대 반대 애기가 설마 물에 빠져? 하다 빠질 거 같은데 어어 또 어어 어어 아 못 빠지게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고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아 이거 쓰라고? 아 이거 쓰라고? 야 저거 건져준다고? 사람 아니야? 그러니까 이거 사람인데? 야 저 정도면 배고프면 뭐 요리도 해주겠어? 그거 같아 그 영화 볼트 아나요? 볼트? 엄청 똑똑해가지고 막 다 하거든 사람도 지키고 뭐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러는데 나는 약간 그거 생각났는데 약간 세대차인가? 윌리스와 그룹이 아세요? 거기 강아지가 약간 사람처럼 나오거든 아 진짜? 지능이 있는 강아지로 말만 못 할 뿐이지 그냥 사람이랑 똑같이 행동하고 밥도 먹고 그리고 코끼리가 누굴 구하는 거야? 아 코끼리가 지능이 진짜 높다고 그랬어 아 진짜로? 어 코끼리가 지능이 진짜 높다고 그랬어 코끼리부터 누굴 구하는 건가? 아 뭘 던져주네 떨어뜨린 걸 아니 그걸 들었어요 그 뭐지 확실하진 않는데 코끼리가 그 동물 중에 아이큐가 엄청 높은 순위 탑10 안에 들거나 이 정도 수준으로 높았던 걸로 기억해요 강아지보다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코끼리가 위험한 동물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런 착한 일도 하네요 만약 얘가 성격이 더러운 코끼리였으면 진짜 위험한 게 팔 이렇게 감아서 당겨버리면 계속 힘으로 그것도 좀 아찔하네요 솔직히 구하러 가는 거야 아 빠진 줄 아나 보다 다이빙 한 건데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내 주인이 지금 죽어가는 줄 안다 와 바로 구하러 가 빠진 줄 알고 안심해 이렇게 뭔가 수영할 줄 아니까 그냥 딱 저희 강아지 그 어떤예요 제가 물에 딱 들어가면 바로 구하러 와요 와 형 수영 할 줄 알아? 난 근데 бук명총기 입구 들어가지 literally 근데 원래 다른 강아지들은 형 강아지야 똑똑한 거 같아 다른 강아지들은 수영을 몰래 못하는데 이 강아지도 똑똑한 거고 copied 안심해진 youtube 예전에 아 티비 꺼주나보다 엄마 오니까 이제 오오오오오오 fish 여러분 자 타이밍을 알려준 거야 이제 부모님 온다 왔다고 하는데 애기는 왔구나 근데 저런 걸 얼마나 많이 쓰면 합이 저렇게 잘 맞아? 합이 왜 이렇게 잘 맞아? 한 번 짖었다고 의심도 안 하고 바로 공부하지 않다고? 수년간 트레이닝 된 거다 근데 진짜 함정은 뭐냐면 부모님이 CCTV가 달려있는 집에 귀여워 못난 얘기 와 멋있다 보드콜리다 형들이랑 똑같지? 응 어떻게 잡아서 저쪽으로 이동시키고 싶었는데 못 잡았나 보다 원래 보드콜리들이 한 7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우리 집 강아지는 문 열고 나가 지금 그런 거 보면 진짜 똑똑하다니까? 위험해 위험해 야 안 돼 귀여워 야 잡지마 잡지 말라고 애기가 올라가려는데 고양이가 야 하지마 하지마 고양이가 떨어지면서 약간 이런 웃긴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휠체어 잔인해 잠시만 애니메이션으로 가정했어요 좋았다냥 안 돼서 아 밀어주는 거야 휠체어 휠체어를 밀어주네 딱 여기까지만 미네 여기 차 도가 이러니까 내가 볼 때 신호 기다려주는 거 같은데? 차 없을 때까지 맞네 맞네 와아 야 저게 말이 돼? 이 신호라는 개념이랑 이런 걸 아는 거잖아 차가 위험하다 사람 갈 때 겁내야 된다 이걸 아는 거죠 강아지가 저건 진짜 똑똑한 거 같아 차가 위험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 같아 내가 강아지가 됐다면 한 저 정도 수준 됐을 거 같긴 한데 저 정도 수준 됐을 거 같은데 저도 나 못지않게 대단하다 오 뭐지? 오오 넘었어 발짝이 일으켰나 봐 지금 응급상황이야 응급상황 이렇게 세우는 거야?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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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응급상황인가 보다 오오 잘 못 가 아 저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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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서 그런 거 원래 동물들이 뭔지 안다고 하더라고요 간질이 딱 발짝이 일어나기 전에 강아지들은 느낀대 이 사람이 이제 쓰러진다는 거야 오오 그런 게 있다고 나 들었어 그래서 막 머리 안 부딪히게 받쳐주고 이런 강아지들도 있다고 하더라고 오오 어 나 되게 유식해 보였다 방금 흐흐흐흐흫 어 빙판같아 빙판? 빙판 같은데? 왜 무슨 일이야 아 누구 그 빙판 이런 거에 빠졌나? 오오 아 빠졌네 빠졌네 저기에 빙판 저기에 오오 음 음 음 음 아 아 사람 찾아낸 건가 보다 그 쪽에 빠진 사람 얼음이 계속 깨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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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올라오니까 어 가벼운 강아지가 가서 던져주고 끊어줄 거지 어 강아지 키우실 수는 없나요? 아 저는 키우고 싶은데 사실 어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서 여기는 이제 또 돈을 많이 버신 아 강아지 키우면 부자다?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차들한테 멈추라고 우리 애들 건넌다 아 와 근데 먼저 앞에서 저거 해주는 거는 진짜 목숨 걸고 해주는 거거든 강아지 입장에서는 엄청 키가 작고 하니까 그치 우리로 치면 기차 앞에서 지금 기차 멈추려고 하는 거 아 그렇니 강아지 생각보다 더 똑똑한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왜왜왜왜 오와 오와 야 이거는 와 이거는 누가 딱 밀 때 위에서 떨어뜨려 준 게 아니고 아 이게 리얼이라고? 와 와 와 이거 리얼이면 대박이다 내가 데리고 다녀야겠다 우리 하트 언제 위험해질지 모르니까 왜 그래 왜 그래 어 뭐 그런 건가 보다 발짝 목류병이나 이렇게 있으신 분들 어 다치지 말라고 머리 근데 이거 whatever 네 tout yourself oh soir evening agabond 날씨 해둘 저희 친구들 닭 Mid candidates